~~ ~~ ~~ ~~~ ~~ 안녕하세요. 드림기초의 가현, 유현, 한똥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전문가, 한똥입니다. 하자, 워싯에 좀 해주자, 한똥? 그럼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전문가 가현입니다.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개의 앨범을 들고 왔는데요. 드림캐쳐라는 그룹의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오늘 이거를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그럼 하나씩 골라야겠죠?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사이드 버전인 초록색을 골랐고요. 제가 아웃사이드에 굉장히 색깔도 아주 고급스럽고 이 무늬도 너무 예쁘네요. 네, 쏙쏙 멋있어요. 보셨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있는 거는 슛도예요. 저희가 쓰고 있을 거예요. 슛도는? 이제 그렇게 개봉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두 분이서 개봉을 먼저 봐요. 근데 와, 미리 뜯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잘 들립니다. 시작이 좋아요. 와, 일단 보여주시죠, 언니. 이 금장. 어떤가요? 어떤가요? 되게 고급스럽고 음, 看起來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그리고 특별히 색깔. 너무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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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뻐 볼까요? 좋아요, 조금. 자, 조금 화면을 보이게 톡 해서 열어 주세요. 앨범에는 톡토북과 또, 이 CD. CD. CD가 들어있는 CD. CD가 들어있는 CD. 푸시오벌. CD가 좋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구성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앨범이 가장 중요한 건 포카라고 생각해요. 포카라고 생각해요. 그쵸? 포카가 뭐가 나왔는지 이번에는 그럼 열어볼까요? 그럼 열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포카 3점. 3점? 포카가 2점. 단체 하나, 개인 2점. 단체 2점.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보여주세요. 먼저 보세요. 이제 동원님 팬이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동원님 포카 사진 두 장입니다. 개인 2장. 개인 2장. 개인 2장. 개인 2장. 개인 2장. 그러면 이제 잠깐 비우고 소개를 인사이드 버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감칠사진 이런 그쵸. 단체 사진. 그리고 그리고 이거도 단체 사진. 근데 이게 누가 찍어주신 거죠? 이거는 저희 작가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이야. 첫 장식을 사실 가현이 아니다. 장식.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셨어요. 지민 언니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캡처해서 보시면 안 돼요? 네. 거의 뒤쪽으로 가볼까요? 끝났네요. 끝났어 벌써.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 원단 끝. 가사. 가사. 끝. 가사. 그리고 끝으로 넘기시면 진짜 크래디. 여기 저희 스태프분들. 공소에리에 아웃터포. 인사이드 버전하시니까 아웃사이드로 보도록 하시는데 오오. 됐습니다. 이야. 일단 이것은 아웃사이드 앨범. 파란색. 천국색 앨범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인사이드 앨범과 구성을 보여줬고요. 그러므로 이제 패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쉽게 없을 수 있어요. 쉽게 해요. 이제 포토카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재벌들께 나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오. 나야 나야. 대박. 꼭 들어드릴까요? 네. 이 앨범은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된 앨범이죠. 되게 특별한 앨범이 있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저희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셀렉 해주셨어요. 중국어로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장專輯은 저희 청년의 친절한 사진. 네. 이거 다 찍으세요. 다 찍으세요. 다 찍으세요. 지윤 언니. 이거 포토바이 시연이에요. 근데 시연 언니 사진 되게 많이 잘 찍었더라고요. 시연 언니 같고 저도 사진 다들 잘 찍어주시거든요. 다미언니. 여기 보시면 이상 적혀 있어요. 누가 찍는 거. 여기가 찍는 거. 여기가 찍는 거. 여기가 찍는 거. 이거 보는 재미도 있을 거 같아요. 그쵸. 그쵸. 이 앨범을 사신 다음에. 맞아요. 여기까지만 포토바이 눈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직접 궁금하시죠? 직접 확인하도록 하세요. 오. 정말 애간장이 타네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빠르게 두두둑 남아보고 오케이. 똑같이 여기 크레딧이 나타났네요. 네. 네. 그만 봐요. 그만 봐요. 그만 봐요. 안 돼요. 안 돼요. 궁금해. 넣겠습니다. 드림캡쳐 앨범의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음. 정말 이 아름다운 자태 안에 정말 많은 보석 같은 사진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꼭 구매를 해서 자세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 전문가 가현 씨와 중국 전문가 한동 씨가 인정한 이 드림캡쳐 앨범.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저 훌륭한. 저 훌륭한. 저 훌륭한. 후손에게도 몰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은. 죄도의 후회 허회. 그럼 지금까지 드림캡쳐의 MC를 맡았던 유현. 한국 전문가를 맡았던 가현. 중국을 맡았던 한동 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